다음으로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 과정 보겠습니다 piv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사슴 보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거에요 딱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거 뭐지? 이러는 거 그게 바로 지각 자극을 감각기관에서 접수해서 뇌로 전달하는 과정 perception 이라고 부르는 과정이죠 뭔가 있는데 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식별 뭐지? 딱 봤더니 어 사슴이네 어 저거 사슴이구나 하고 발견을 딱 했어요 그게 이제 식별이죠 identification 자극에 대해서 어떤 자극인지 내가 판단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세번째로 내가 지금 시속 100km고 전방에 사슴이 있어요 근데 나무에 있는 거리가 100m 밖에 안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든지 서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 서야 되겠다 쓰는 게 낫겠네 하는 게 행동판단 이모션이죠 기존의 기억과 지식을 근거로 행동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올리션이 선택된 행동이 차량에 적용되기 직전까지의 과정이 되겠어요 서야 되겠다 브레이크 밟아야겠다 딱 밟는 거 그래서 퍼셉션 지각, 아이덴티피케이션 식별, 이모션 행동 판단, 볼리션 반응 해가지고 지식 행반 이렇게 외웁니다 지식 행반 이렇게 외우고 영어는 PIEV 과정 지갑 반응 시간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PIEV 과정을 지갑 반응 시간이라고도 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까지 발을 옮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차가 어떻게 돼요?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게 되죠 그래서 B 공자에 달릴 주자를 써서 공주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차가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작동돼서 브레이크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거리를 우리는 제동거리라고 부르고 공주 시간 동안 이동한 공주 거리와 제동 시간 동안 정지한 제동 거리를 합치면 정지 거리가 되는 거죠 운전자 인지 반응 PIEV 과정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